이 책은 원래는 제가 생각했던 원래 제목은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내가 어딘가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품이 아니고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삶의 어느 부분이든 그런 걸 느끼는 게 행복이다 저는 행복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은데 임다혜 작가님 보면서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내가 번듯하게 사는 내가 바라는 이상향이 진짜 내가 바라는 만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파헤치게 됐어요? 이 책은 원래는 제가 생각했던 원래 제목은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제일 핵심은 사실은 이런 건 다 부처적이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이뤄내고 실천해서 그걸 체크하고 사실 부처적이고 제가 이 책을 처음 사장님과 이런 책을 내보고 싶은데 했을 때 제목은 컨트롤이었으면 좋겠어 멋있다는 제목 아까 그런 행복 왜냐면 그때는 또 영어 원제로 된 제목이 하드커버 책이 이렇게 나오면 되게 근사할 것 같아 말했는데 쓰면서 이제 알게 됐죠 이게 내 진솔한 얘기를 해야겠구나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나왔는데 행복의 근원이 제가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만나보고 돈이랑 관계없이 자기의 신조대로 사시는 분도 만나보고 했는데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저는 책 쓸 때마다 추천사를 안 받아요 보시면 추천사가 없어요 제가 만나봤을 때 이름이 있는 분이나 아닌 분이나 똑같으신 거예요 다 자기 인생을 너무 잘 열심히 살고 계시고 누구의 말은 더 귀담아두고 누구의 말은 귀담아두지 않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만났을 때 느낀 공통점이 내가 내 뜻대로 인생을 살고 있어라고 말하시는 분들 내가 내 직업이든 내 생활 방식이든 분들이 약간 내 인생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 잘 살고 있어라는 행복감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어딘가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품이 아니고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삶의 어느 부분이든 그런 걸 느끼는 게 행복이다 근데 그 부품이라는 게 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 나는 내 스스로가 내가 회사의 부품 같애라고 느끼시는 분이라 똑같은 회사를 가도 나는 내가 이거 벌어서 우리 가족 뭐뭐 해야지 나중에 내 미래를 위해서 뭐뭐 해야지 네 고맙지 너무 고맙게도 나에게 그런 월급을 주는 회사 그리고 아니면 또 다른 분은 내가 평생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 회사에서 월급도 주면서 이 기회를 주고 경험을 하게 해주는 회사한테 고맙네 다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같은 회사를 똑같이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을 해도 행복감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에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고 내가 선택한 회사고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 시간은 나는 회사를 가서 경험을 쌓고 돈을 벌어오는 걸 선택했어라고 느낀 사람이 훨씬 행복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재미없어도 돈 버는 건 의미 있는 건가요? 근데 그 돈을 내가 벌기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목적이나 도구로서 괜찮다 벌기로 선택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벌려 아까 목표가 그 정도인데 안 벌린다고 했을 때는 내가 이 간극을 뭘로 메울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 저도 그 고민을 거쳐서 주식, 부동산 이런저런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약간 목표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시도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을 나는 이렇게 쓰기로 선택했다고 근데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오늘의 이 시간을 이렇게 쓰기로 했어 라고 말을 하니까 사실 여기 되게 짠하게 나왔는데 당시에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당시요? 어떤 당시요? 학생 때부터 나와가지고 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약간 야근 시간에 근무하는 척 컴퓨터랑 다 세팅해놓고 옷도 걸쳐놓고 잠깐 화장실 간 척하면서 경매학원 갔다가 오고 오는데 막 임신했는데 하열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사실 그쵸, 당시에는 난 해야 될... 나중에 얘기하면 되게 막 짠하게 느껴지는 당시에는 그래도 잘하고 있지, 잘 살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 있었거든요 그런 느낌을 다 같이 조금씩 맛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 야근이 너무 심각하게 심하면 회사의 내 시간을 오로지 조정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는 회사에 임신해서 경매학원에 물레 갔다 오면서도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하고 있어라고 주도하고 있다라고 그건 내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나만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저희 회사가 또 약간 금융 쪽에 여의도 있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주식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경매학원 갔다가 한 번 들켰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저를 비웃는 거예요 요즘 그때가 2011년도 막 이러니까 누가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냐고 주식하라고 그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어린 제일 막내 여직원이 그런 걸 한 걸 들켰을 때 중에서 막 그런 상황이 이거를 내가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몇 년 동안 학원을 다니고 주말에는 부동산을 보러 다니고 유지하려면은 자기 확신이 없이는 이게 약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난 결과 안 나와도 괜찮아 난 지금 부동산 보러 다니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이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있다는 이런 실감이 너무 좋아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이런 자기 확신이 드는 목표를 정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던가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관찰을 못 해봤는데 제가 할 때는 기록을 적어도 한 달 두 달 정도는 노적을 해보고 아 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구나 나는 가계부를 또 써봤는데 이런 정도 모을 수 있고 이런 정도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성향을 파악하려면 제 생각에는 두세 달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원하고 얼마의 소득이 있으면 살 수 있는지 두 가지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다이어리를 쭉 써보고 나의 생활 패턴이 어떤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가계부를 쭉 써서 내 소득 대비 지출이 얼마고 그래서 얼마를 쌓아가고 있는지 그걸 파악한 다음에 그런 목표를 딱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이콘 다이어리를 같이 제작해서 만들었는데 다이어리랑 가계부가 일체형이에요 따로 쓰지 않고 제가 따로따로 쓰는 게 너무 귀찮았는데 내가 꼭 일체형을 만들어야지 하고 나온 게 일체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돈과 시간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책 부록으로 같이 세트로 그래서 임대 작가님이 경영학과도 졸업하셨고 PMO 출신의 회사에서 이제 뭔가 프로젝트 매니저 그런 쪽을 일하신 거잖아요 아니 이게 저는 그때 막내 여직원으로서 근무를 한 3, 4년 한 건데 PM이랑 PMO가 달라요 PM은 개발자 출신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각 팀에는 각각 돌아가는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그럼 프로젝트마다 담당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 프로젝트는 석 달 동안 누구누구를 투입해서 이런 이런 성과를 내겠다라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문제없이 끌고 가는 PM이 있고 저희 부서가 PMO 부서라고 해서 이 각 팀의 프로젝트마다 있는 PM들을 저희가 한 군데서 싹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회사에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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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가 1년 동안 돌아가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이 정도의 수입을 올릴 것입니다라고 그거를 저희가 경영진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별로 또 월별로 각 부서에 이런 프로젝트가 이상이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이제 보고를 해요 이상이 있으면 원인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단기 정도 됐을 때는 이 프로젝트는 결국 이제 안 하기로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뭘 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이라고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 하나가 경영진은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구나 각 팀에서는 이런 고초가 있구나 가운데서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부서였어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영역에서도 견적이 항상 필요하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뭐 어떤 자기 개발을 하든 아니면 육아를 하든 삶을 꾸려나가고 그 다음 내가 성장하는데 그런 것도 항상 견적을 내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PMO를 검거하면서 느낀 게 제가 또 이 PMO 파트 중에서 막내다 보니까 EPM이라 그래서 EPM 시스템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약자가 많을까요? 세상에 EPM이 뭐냐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회사 통틀어서 한 200개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프로젝트가 PM이 있고 그러면 PM이 누구누구랑 같이 일을 해서 이런 성과를 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시기에는 이 일을 하도록 일이 할당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와서 이 사람은 나는 오늘 이런 이런 일을 하게 돼 있어 그리고 가기 전에 난 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체크되면 사실 시스템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걸로 이 정도 투입해서 이 정도 성과가 났습니다 고객사에게도 발송해서 이제 돈을 받아오기도 하고 근데 제일 많이 들은 불만이 뭐냐면 이 일을 이걸 테스크라고 하거든요 테스크를 할당 받으신 분은 굉장히 이 시스템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어차피 이렇게도 정확하게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하루의 일을 받아서 이게 내가 무슨 일인지 입력하는 걸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야라고 항의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바빠 죽겠구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경영진의 입장에서 이 머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꼭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혈관 끝까지 일이 잘 도달해서 이 사람이 이제 잘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은 살 때 이런 과정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 말단에서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누군가가 내 경영진이 있고 이렇게 일을 할당해서 종합적인 목표가 있는 것처럼 얘 인생에서 그 일을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개인의 인생에 도입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내가 하루하루 할당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가야 되니까 가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 큰 맥락에서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작은 이 테스크가 가운데서 봤을 때는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면 서로서로 보람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기록을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목표를 세우고 일을 쪼개서 그날 그날 해야 되는 일을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이런 회사에서는 이 일을 흔히 하는데 개인의 인생에서는 그걸 안 해요 사실 중요한 건 또 인생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을 권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보통 이 책이 그래서 나 1, 나 2 이런 심리학 책도 있잖아요 시키는 하지 않으려던 나와 하려는 나와 이런 거 그리고 경영진 나와 말단사원 나와 엄청 갈등이 많은데 어떻게 그 갈등을 풀어나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계획을 하겠어라고 나에게 시키면 내가 잘 안 하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잘 안 되거나 왜 잘 안 되는지를 먼저 이유를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그냥 이 일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지워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꼭 해야겠다고 느끼고 내가 언젠가 책을 쓸 거라고 했을 때는 그 일을 언제 할 건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30분이라도 한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올해는 힘들지만 내년에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애초에 왜 하기 싫은지를 파악해서 이걸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뺄 건지 넣을 건지부터 좀 명확하게 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기 싫은 걸 하려고 했구나 못하는 거 하려고 했거나 제가 어려울 때 약간 환상이 있었어요 그런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겠지? 와인을 마시면서 미술관을 다니면서 제가 그때 어려울 때도 뭔가 그런 와인 이런 미술관 부전공도 약간 미술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시를 찾아다니고 했는데 이게 너무 바쁘고 힘들 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그건 나의 환상이었고 실제로 정말 저 실제로 술을 못 먹어요 나중에 먹어보니까 술도 못 먹고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게 이게 맞나 했을 때 정말 원했던 거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하겠구나 해보니까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만약 만화 그리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긴 그려요 뭔가 정말 하려고 했던 거였으면 했겠구나 그냥 이게 정말로 내가 원했던 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한 번은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맞는지를 제가 타워팰리스도 타워팰리스가 꾸민 분들이 당시에 되게 많았죠 당시에 그때 외환이 터지면서 기사의 일면에 타워팰리스가 8억대 낙찰됐다 되게 비싼 집이었는데 이렇게까지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그게 일면에 막 떴기 때문에 그래 내가 8억 정도면 타워팰리스 낙찰받아서 경매를 해야겠고 돈을 8억 정도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원하는 게 맞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갈 내 인생의 목적이 맞는지를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드리머나 빠쇼님이나 저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지속하는 거거든요 저는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그렇게까지 뭐 계획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완전 의욕 없고 너무 진짜 돈도 없고 힘들어요 가족도 별로 딱히 안 도와주고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일을 못 찾겠어요 이런 분들은 어떡하죠?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무기력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무기력할 때 저도 업다운이 있는데 다운될 때도 그냥 쉬고 대신 이 쉴 거라는 거를 계획에 넣어요 아 네 이 정도 다운이 되겠구나 근데 애초에 이렇게 계획이 없고 아직 뭐 이루고 싶은 게 없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하루를 그냥 쭉 적어보고 그 다음 또 하루를 쭉 적어보고 나중에 이게 기록이 누적됐을 때 내가 무기력하게 있는데도 뭔가를 꾸준히 하는 한두기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넷플릭스 보기? 그럼 괜찮죠 저는 그때 사이드잡 옛날에 파손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 보기가 취미다? 그럼 넷플릭스 내가 본 거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블로그에 오늘 이런 드라마 봤는데 이런 몸을 좋아했고 리뷰를 쭉 몇 년 동안 쌓이면 그거 자체도 컨텐츠가 되잖아요 저는 굉장히 추천해요 그러니까 기록을 나에 대한 기록 그런 거를 편의점 갔다 와도 컨텐츠가 되겠구나 그쵸? 신제품 편의점 도시락을 오늘도 먹었다 이렇게 저는 5단사기 책이 나왔을 때 이런 것도 책이 나오라고 하신 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책이 나올 수 있다는 사례를 다른 나라의 책이 먼저 나왔던 사례를 먼저 보고 가능하겠구나 하고 한번 실제로 기록을 해서 책이 나오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정말 되는구나 아까 편의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편의점에 무슨 GS에만 있는 또 우유가 있고 뭐 이런 CU에만 있는 우유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 다니면서 그런 거 리뷰만 써도 사실은 콘텐츠가 된다고 보거든요 뒤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책을 내고 싶은 출판 과정의 첫 번째가 저는 둘 다 기록이에요 기본이 그냥 누적되기만 하면 어쨌든 패턴이 찾아지는 것 같아요 기록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으면 거기서 좀 뭔가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좀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사실 다혜 작가님이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것이 극복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노인분들한테는 어떻게 시작해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방향성을 갖고 하다 보면은 한두 개 정도 얻어 걸릴 수 있다 한두 개 정도? 어떤 방향성? 내가 돈을 얼마를 벌겠다? 아니면 뭘 하겠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상관없는 분도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내 인생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분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 되고 경험을 해보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살 때 저희 네 식구도 다섯 식구도 뭐 이렇게 적은 돈으로 충분히 사라지는 걸 보니까 일정 이상이 됐을 때는 퀄리티의 차이지 일정 너무 이제 너무 극빈청이 됐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은 차이지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은 거의 다 비슷하고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게 일단 내가 원하는 게 맞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아지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거기에 관련된 이제 사례들을 취합을 해서 이 상황에서 나아진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 패턴을 찾는 거죠 찾고 그걸 내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시도해 보고 그걸 기록해서 뭘 했는데 이거는 안 되네 뭘 했는데 이건 내 성격에 안 맞네 이거는 지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런 거 하나를 찾아서 시도를 계속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임대 작가님이 남편과 나는 지금 얼마를 벌고 있다 근데 여기서 더 줄여 살아도 뭔가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는 못할 것 같네 그럼 부수입이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한 것 같은데 투자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공부하지? 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군요 그때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너무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막 부동산에 있는 주식이든 대박난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면은 어려웠는데 잘 살게 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과장이 됐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런 부분 보면서 그래 이 사람이 할 수 있으면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계속 갖게 해주는 약간 그런 총매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크릿 좋아했었잖아요 한때는 좋아하다가 우주에 자꾸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서가지고 우주가 응답이 없어서 그냥 좀 사라져 사그라들었어요 근데 이게 멀리에 저렇게 돼야지 하는 거랑 저는 지금도 좋아하는 게 난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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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을 거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과정을 다 풀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이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베스트셀러랑 상관없이 형의상학적인 이야기에 굉장히 사로잡힐 때가 있었는데 아니라 그냥 약간 그래서 책을 발굴할 때 너무 기뻐요 이게 유명한 책은 아닌데 그냥 이 사람의 경험을 처음부터까지 다 썼어 그러면 내가 이걸 어느 부분을 내가 도입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때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은 뭐 그런 거였죠 만약에 돈이 너무 없는데 경매를 하고 싶어서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입찰 보증금을 뭐 했다가 뭐 그러신 분의 책 같은 거 아니면 진짜 너무 책 살 돈이 없어서 그 서점에 가서 앉아서 책을 읽어서 방법을 찾아서 시도를 해보신 분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내가 해볼 수 있겠다 뭐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저도 그래서 전혀 블루고 보시면 저 월급 남편 월급 다 그냥 까거든요 제가 그게 도움이 많이 돼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어떤 너무 멋있는 모습이 나오고 옛날에 어려웠지 뭐 정신적으로 승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라고 말하시는 분 책이 제일 나중에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도움이 안 됐어요 이미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뭔가 내가 하건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우주에 바라고 그런 에너지랄까요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아주 도움이 안 되진 않았어요 저는 좀 그 당시에는 그래도 아무것도 생각 절망 속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는 힘이 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사실 됐을 때는 힘이 있는 거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힘이 있는 거죠 시크릿은 비전보드가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고 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설정하고 난 다음에 현실에 나와 이 감각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언젠가는 저런 모습이 되겠지라고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 괴리 때문에 그냥 포기하게 되고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고 그러면서 답을 찾지 못하고 좌절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1부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2부에서 같이 더 얘기 나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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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